자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쇼핀입니다 이렇게 쉬운 날씨에도 자리해주시고 계신 우리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태경씨 학교잖아요 한번 써하세요 여기 당국대학교 07학번 경영학부 옥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또 당국대학교 65주년 개교기념일인데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오늘 개교기념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안보여요 원래 개교기념일은 학교에 안오거든요 원래 쉬는 날이잖아요 충분히 이해하시는 사람이고 여러분들 그래도 끝까지 저희 투팸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희는 멋진 공연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당국대학교 학생 계시네요 계시죠 내가 당국대학교 학생이다 손들으세요 굉장히 많으십니다 기분좋아요 여기 앞에 기자분들이신가요? 이분들은 동네 주민분들입니다 주민분들을 믿고 싶습니다 이 분위기를 이끌어서 다음곡으로 한번 가봐야되겠죠? 다음곡은 여러분들 민주씨 뭐하는거에요? 뭔가 묻었어요 민주씨 자 이제 햄버거를 먹어가지고요 자 그럼 갈게요 자 다음곡으로 갈게요 여러분 다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로 가겠습니다 정말 다시 부를 수 있는 노래에요 이 노래? 아 인도야 이게 어쨌든 다 아시면 불러주세요 여러분 아 이 정도의 인원으로 이 정도의 환청이 들린다는거는 정말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흔치 않죠 이제 춥지 않죠? 네 저희도 이제 정말 더워요 이제는 그죠? 덥지는 않나봐요 덥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민주씨 덥지는 않습니다 아닌걸로 할게요 덥지는 안걸로 하겠습니다 아 이제 어느 때 저희가 이렇게 눈 깜빡한 사이에 네 곡들을 많이 불러서 예예예 예예예 뭐야 저 암마리 나면서 그냥 눈 깜빡한 사이라고 그랬어요 네 눈 깜빡한 사이에 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 곡을 남겨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네네네네 저 계단이 원래 자리가 다 비어있었어요 네네네네 근데 저희 음악을 듣고 이렇게 지금 조금씩 많은 분들 좀 와주신거 같아요 지금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그죠? 저희 보러 오신거죠? 네 아쉽게도 조금씩 오지기 실패인데 네네네네 마지막 곡이에요 아 마지막 곡이네요 섹스가 없죠 얼마 1시간 정도 계속 공연을 하고있지만 네네네네네 잠시만요 제가 매니저 형이 안된다고 네 지금 매니저 형이 저기서 웬만을 하고 계세요 고개를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얘기를 오랫동안 한번 준비하거든요 네 자리에 끝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빨리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테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네 당근 대학회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고 마지막 곡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다 아실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정말 모르면은 삐질거에요 삐질거에요 사실 몰라도 따라할 수 있는 곡입니다 웬만하면 한번만 들어도 따라할 수 있는 곡이니까 다 같이 따라해주셔야 돼요 이게 저희가 데뷔할 때 했던 곡이라서요 네 4년 전 노래죠 네네네네 헬스로는 5년째죠 네 어쨌든 우주홀씨 해주세요 이 노래에서 태견이형이 돌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돌단 행동을 하는 뭔가 생각 생각이 들어요 돌출이 없어서 돌출이 되게 힘드네요 오늘 저희 많이 했었죠 저희 공연에 많은 분들이 오실까봐 또 경찰 분들께서도 와주셨는데요 저도 걱정 안하셔도 되는데 지금 10점 만점에서 태견형만 주의하시면 돼요 내려오면 자가가세요 그냥 같이 놀아주세요 여러분들 자자 합시다 이제 빨리 가죠 이제 합시다 가요 이제 얘기 그만해요 뒤로와 뒤로와 이렇게 해서 저희 ATVM의 고원님 마지막으로 이녔습니다 앵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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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앵클! 앵클! 악클기가 없어요 아 진짜죠? 저희가 이제 어 당국 대화는 여러분 다 같이 화이팅을 외치면 이게 아름다운 뭔가가 펼쳐질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런 생각이네요 자 이거는 제가 따로 준비했어요 여러분 모르게 뭐야? 알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 같이 당국 대화하면 화이팅 한 번 외쳐주세요 자 어쨌든 지금까지 ETPM에서는 외쳐야 되겠죠? 어쨌든 자 어쨌든 여러분 감사드리고 네네네 저희가 잘 되겠습니다 아 이 자리에 보다 우리 니크 씨를 대신해서 영상을 드리구요 또 다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이 앞에 또 여섯 명으로서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ETP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 같이 당국 대화 화이팅! 아 좋아요 고맙습니다.